네 반갑습니다 위너스 가족 여러분들 김팀장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위너스TV 새로운 전문가 위너스 스나이퍼 전문가님의 타점 공개를 영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위너스TV 스나이퍼 전문가님은 이제 새로 대표님께서 영입하신 단타 트레이너시고 약 일주일 동안 단타 리딩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단타 리딩 하신 걸 타점을 복귀를 하면서 정말 눌림목의 대가다 눌림목의 스나이퍼다 저희 대표님께서 영입해 오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돌파매매를 하는 방법하고 눌림목에서 잡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리딩하는 단타 전문가가 돌파매매 자리에서 종목을 주게 되면 이게 받아보시는 회원님들 입장에서 실시간으로 매수가 안 되시기 때문에 높은 자리에서 잡는다거나 조금 고점에 잡아서 손실을 보신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위너스 스나이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타점을 다 복귀를 했어요 일주일 동안 보니까 다 눌림목에서 종목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이 날 때 크게 수익이 날 수 있고 다 눌림목 자리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단타 리딩이다 단타 리딩이다 하더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 투자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눌림목 자리에서 자리를 잡는 단타 트레이더들을 보면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옆에서 지켜보니까 단순히 차트뿐만 아니라 당일 섹터 수급이나 뉴스까지 체크하시면서 종목 리딩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과 타점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 일주일 동안 종목 리딩이 진행이 되었고 일자별로 어떤 종목이 어떤 가격에 추천되었는지 저랑 함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는 6월 20일 날 추천이 되었던 고려산업입니다 9시 8분에 추천이 나갔고요 9시 8분에 7,840원에서 매수 추천이 나갔습니다 이 정도 자리가 되겠네요 고가 대비 수익률을 봤을 때 약 23% 정도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눈 감고 매수해도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왔죠 그 다음 종목은 6월 21일 날 KGETS입니다 KGETS 6월 21일 9시 18분에 매수 추천이 나갔고요 9시 18분이면 이 자리겠네요 이 자리에서 9시 18분 21,500원 이하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21,500원에서 매수가 됐다 하시면 약 3%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6월 22일 날 한일 사료입니다 한일 사료 6월 22일 한일 사료 보시면 차트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6월 22일 9시 6분에 매수 추천을 드렸습니다 동일하게 9시 6분 한일 사료 만 100원 이하 매수 만 100원 자리면은 이 정도가 되겠네요 딱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추천이 들어갔고 그 뒤로 그냥 쏴버렸죠 그냥 쏴버리면서 최고가 대비 11% 11%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 또한 눈 감고 매수해도 수익 구간이 나오는 단타 눌림목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9시 14분에 이제 2855원 2855원이면은 여기죠 이 자리에서 입병성 돌파하는 돌파 자리에서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최고가 대비해서 약 8% 정도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청담글로벌 6월 24일 청담글로벌 만 100원 이하 매수 9시 4분에 추천이 나왔고요 6월 24일 9시 4분 이 정도 자리겠는데 만 100원 이하 매수 9시 4분이면은 이 정도 자리겠네요 이거는 보니까 손절입니다 리딩 내용도 보니까 당일 데이트레이딩으로 끝내셨더라고요 여유가 있는 분들은 뭐 시회나 다음 날까지 보라고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보니까 이날 매도를 하고 끝낸 종목이고 요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에 매도하고 끝낸다고 하셨으니까 약 한 2% 정도 마이너스 2% 정도 손절이 나왔습니다 아주 인간적이죠 승률이 100% 나온다고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휴림 로봇 오늘 진행되었던 종목이고요 6월 27일 9시 8분에 6월 27일 9시 8분에 휴림 로봇이 추천이 나갔습니다 동일하게 이 정도 자리겠네요 9시 8분 3,190원 3,190원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요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갔고 고가 대비해서 보셨을 때도 약 3% 정도 수익구간이 나왔고 뭐 장중이 2평선 깨지 않았으니까 절반 물량 정도 홀딩한다고 치시면은 약 고가 대비 9% 정도 수익구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을 보시면은 일주일 동안 항상 눌리목 자리에서 종목이 나가기 때문에 조금 더 단타 리딩이라고 하더라도 받아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안전하고 그리고 수익률을 크게 볼 수 있는 게 저희 위너스 스나이퍼 전문가님의 리딩입니다 지금 안 팀장님하고 스나이퍼님 두 분이서 단타 리딩과 스윙 종목을 한 방에서 같이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력 있는 두 명의 전문가님과 매일 단타 수익도 내시고 수익 투자도 하시면서 카톡방에서 함께 하실 분들은 위너스라고 문자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하고 오늘 반등장이 나오는데 개인 투자 하시는 여러분들 많은 수익 내시길 바라면서 이상 김틴양이었습니다 또 뵙죠